KBS 2의 새 예능 프로그램 유명인 군인의 비밀이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MC로 발탁되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쾌하고 친근한 매력으로 사랑받아온 이찬원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죽음과 질병 그리고 유명인들의 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이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 MC로서의 성장 이찬원은 트로트 스타로서의 인기를 넘어 예능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능숙한 진행 실력을 발휘한 바 있다. 그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맡게 된 역할은 단순한 MC를 넘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유명인 군인의 비밀에서 이찬원이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제 자체가 무겁고 깊이가 있는 내용으로 유명인들이 직면한 질병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대중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2,000원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무거운 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예능에서 보여준 유쾌하고 활기찬 모습과는 다른 성숙하고 진지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유명인 군인의 비밀은 기존의 예능 프로그램들과는 확연히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죽음과 질병이라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유명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진지하게 다룬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대중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대중들에게 질병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명인들의 사연을 통해 그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대중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죽음과 질병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 이찬원의 감성 MC로서의 역할 이찬원의 MC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이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예능에서 보여준 유쾌한 모습 외에도 진지한 감성선을 통해 죽음과 질병을 다루는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섬세한 감정표현과 진지한 태도는 이찬원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이찬원이 특유의 진솔한 감성과 깊은 공감을 통해 이 주제를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찬원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가 프로그램을 이끌며 대중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4. 프로그램의 사회적 의예 유명인 군인의 비밀은 유명인들이 겪는 질병과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 외에도 대중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중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질병에 대한 정보와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질병에 대한 정보와 그 극복 과정을 조명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은 유명인들의 사연을 통해 그들이 겪은 고통을 공개하고 그들의 극복 과정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중은 유명인들의 외면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5. 다양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프로그램의 성공 유명인 군인의 비밀은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루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안에서 유쾌한 에너지를 잃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찬원은 그동안 예능에서 보여준 밝고 유쾌한 성격 외에도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소통 능력을 발휘하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MC로서의 역할을 맡은 개그맨 장도연, 아이들의 메인 보컬 미연, 그리고 의사 유튜버 닥터 프렌즈 이낙준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며 새로운 케미를 발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낙준의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2,000원의 따뜻한 진행 능력이 결합되어 프로그램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 대중의 반응과 프로그램의 향후 전망 대중은 2,000원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가 보여줄 진지하고 성숙한 모습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것이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깊은 애정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2,000원은 그동안 예능에서의 경험을 통해 대중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능력을 쌓아왔으며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그 특유의 친근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반응을 얻을 경우 이는 2,000원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대중에게 질병과 죽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명인들의 삶과 고통을 진지하게 다루는 방식으로 큰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 의료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명인 군인의 비밀은 기존의 의료 예능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의료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을 넘어 유명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질병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자연스럽게 제공하려는 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들에게 의료 지식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들과의 감정적 교감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우 의료와 예능의 결합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질병과 건강에 대한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결론 유명인 군인의 비밀은 예능과 의료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많은 기대를 모은다. 이찬원은 그의 유쾌하고 따뜻한 성격으로 프로그램을 이끌며 대중에게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대중들이 질병과 건강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유명인들의 고통과 극복 과정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